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대구시 김일봉 대과위원 김일봉입니다. 용산초음파 아카데미 주체 제3회 갑상선초음파 FNA 워크샵에 대해서 선생님께 안내해 드렸습니다. 제가 초음파의 교육을 위해서 올 1월부터 용산초음파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. 용산초음파 아카데미에서 2가지, 3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우리가 초음파를 입문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8번 강의와 실습을 하는 용초사, 용산초음파 사랑 모임이 있습니다. 이거는 한 번에 3시간씩, 1시간은 이론교육과 2시간의 실습을 하면서 토탈 8회 강의와 실습을 합니다. 지금 현재 5월 19일 현재 지금 제3기 교육과정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용산초음파 아카데미에서 갑상선초음파 FNA 워크샵을 합니다. 이 갑상선초음파 FNA 워크샵은 갑상선질환은 사실 우리의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수련기간에 배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. 왜냐하면 갑상선질환은 대부분 외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갑상선초음파 FNA 중에서 직접 사람의 목에 바늘을 찌르기 전에 미리 돼지고기를 이용한 모델으로 실험제로로서 이렇게 찌르는 방법, 또 이렇게 스매하는 방법을 선생님께 직접 실습으로 진행합니다. 지난 번 두 달에 걸쳐서 1회와 2회를 진행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6월 19일 날 일요일 날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제3회 워크샵을 개최합니다. 이 워크샵은 저하고 이민영 선생님이 같이 갑상선초음파 FNA 노하우를 가르쳐 드립니다. 처음에는 제가 갑상선초음파에 대해 하고 병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서로 모델이 돼서 초음파 스캔법을 배웁니다.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갑상선초음파의 니들링, 직접 찌르는 연습을 돼지고기를 이용한 팬텀으로 선생님들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. 이 방법은 직접 버티칼로 들어가는 방법, 호라이전탈로 들어가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립니다. 저하고 이민영 선생님의 지도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직접 슬라이드로 스메아해가지고 선생님이 잘 될 때까지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저하고 서로 Q&A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참가하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만든 갑상선에 대한 CD 강의 자료를 선물로 드립니다. 참가비는 22만인이 되고 10명으로 정원이 되겠습니다. 지금 6월 19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습니다.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. 문의는 대구김일봉내가위원 053-743-2089 이메일은 ilbongkm골뱅이하메일점넷 또는 저 모바일은 010-4531-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. 갑상선초음파 F&A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. 많은 선생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